점심 먹으러 왔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교 현대백화점입니다 어디가 있어? 탁구 먹으러 어디갔지? 여기 아닌데? 여기 탁구 맛있는데 있는 거 어떻게? 여기 어떤 곳이야? 응? 어떤 곳이야? 응? 플로어 여기? 저기? 저기요 다시 가보자 저희가 가려는 이름이 SDMT 라운드인데 영업 종료했네요 얼마 전에 오늘 현대백화점에 오는 이유는 카렌이 제가 옛날에 선물해뒀던 아이팟 1세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이팟이랑 아이패드도 하나 찾으러 왔습니다 가자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음 뭘 더 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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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석 wing 스티리라 네 히히히히히히히 expert 챙겨 impl Mirena 저한창이! 너무 재미롭게 잘 어울려 아쉽게 잘 어울려 오늘 해수구에서 일은 얇고 이렇게 하나도 안좋아 오늘은 한 번도 샀고 제가 읽을 책도 샀고 들어갑시다 안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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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single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응 이거 뭐해 응 맘 웃음 뭐ille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시다던데 아 워터 치윤 아 플라스틱이 아니라 성같은거니? 자 여러분은 아이팟 프로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언박싱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펜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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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 있는 거 뚜둔 뚜둔 애플펜슬을 언박싱 뭐라? 어 그거 누르고 있어야 돼 와 좋네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거는 산지 이거는 산지 좀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맨날 제꺼 쓰길래 하나 사줬습니다 어 크기가 이게 더 큰 거 같아 신호 크기가 크기 차이가 나나? 신호 아닌데? 똑같네 똑같다 아 똑같네 저는 이거 산지 2년 3년 된 거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 맨날 제거 쓰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 동네 태권들 메뉴 어? 그 동네 또 매일 오늘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다 ну 어떻게? 미국?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나만 정말로 바뀐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인데 그런데 나중에 네 물론 쉬는 휴파이비 아니 휴파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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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쁘네 이쁘게 안티파 아 근데 이거 이거 어때? 응 아무것도 없어 얼굴만 얼굴만 나오는거 머리카락이랑 아무것도 없을거 응? 어디? 여기? 못찾고 있어 어떡해 이거 딸베스누아이로스 버렸어 오 미래에서 온거같아요 이건 뭐야? 이거 그레트 코디고 뭐해 저 패스워드 야 1 2 3 4 5 룩 1 2 3 4 5 룩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 미안 아오 뭐야 딱 붙지 않을까 그치 응 설정을 하는게 많이 있네요 컴퓨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팟 여기? 응, 거기 저기도 해야 돼 잠시만 이거 겉에 염 염 염 염 염 염 염 비엔변이도 또 아이팟 되겠네 좋네 이게 뭐 M2 칩을 탑재 했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빠르다는 거겠죠 이거? 응? 이거 한번 해봐 몰라? 어떻게 하는 건데? 나도 하나 좀 소리 잘 나옵니다 오 소리 괜찮네 다 굿 다 굿 다 굿 다 왜 이놈? 응 두 번 터치하면 멈추고 그런 기능이 있나보네 아 뭐 있어? 오케이 언박싱 끝 카렌도 이제 아이패드가 생겼으니 어? 아 여기도 늘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 자체도 그럼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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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